지난해 해양사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관 손상으로 인한 어선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해양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사고 건수는 2,1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50%가량 늘었고 인명피해는 395명에 달했습니다. 전체 해양사고의 70%는 기관 손상 등으로 인한 어선사고였고 단순 경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%를 차지했습니다. 전체 해양사고의 70%를 차지했습니다.